이 언니, 쪼 언니, 쪼 언니! 다 아니고, 이 못난 돌덩이를 일 잘하고 참해보이는 여자매파로 뽑지 않소! 일 잘하게 생겼고, 참해보이고, 여자라 뽑았다. 우리 꼬파당에도 품위 유지라는 게 있잖아. 안 그래도 혼자 엎어진 것 때문에 부정탄다고 손님이 싹 도망갔는데 이 원흉을 들이자고? 그게 어찌 개똥이 탓인가? 오죽 그 돌덩이가 재수가 없으면 신랑이 도망을 가니. 영수야. 뭐? 돌덩이도 돌에 맞으면 되게 아프다. 그만 좀 던져라. 아, 언니! 아, 몰라! 나든지 돌덩이든지! 좌우당 간 양자 선택하시오! 양자, 태길. 그리 틀리는 것도 용한 제주도? 석 달만. 딱 석 달만 견습생으로 데리고 있다가 그래도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땐 내보내마. 넌 찬성일세. 진짜지.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요. 어이, 석 달이. 여긴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다. 고영수. 어여쁜 처자는 언제든지 마녀옵니다. 뭐하고 섰느냐? 양산골 이현규 선비님 댁에서 뱉다십니다. 오케이. 중생주 tá기 그냥 침 잘 안 죽고osit다. 눈빛.